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오늘도 왕키를 이용해서 일본어 녹학 해볼건데요. 큰일이 났네요. 어제 이거를 다 안 끝내고 그냥 중간에 그만뒀는데 오늘 그게 얹혀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제 뭐야? 6개 아니야? 어제 42개만 딱 하고 끝냈는데 요만큼밖에 안했죠. 그죠? 그래서 얹혀있는데 이게 오늘 이제 150개로 늘어나 있어요. 이런식으로 안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이어가는게 중요하다. 오늘은 지금 몇일차가 되죠? 그럼 328일차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들겠는데? 아 그리고 새카드는 원래 17개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랭귀지 익스체인지에서 1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15개를 추가를 했어요. 바나나에 대한건데 뭐 고런게 있습니다. 어렵다. 이거 어제 틀린 것부터 나오는구나. had lunch together and talked about various things 라고 되어있는데 진짜 어렵네 추 추추추추추슈쿠거든요 초슈쿠가 아니라 추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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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뱉데 이로이로나 아, 이로이로나, 이로이로나 모노가 되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추석을 타베테, 이로이로나 토끼, 토끼는 뭐뭐할 시간인데, 토끼 아닌데, 뭐뭐에 대해서, 이로이로나 토신을 치이테, 것들에 대해서 치이테, 하나 심하시다. 이로이로나,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어렵다. 이 모든 거를 머릿속에서 지금 조합해서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석을 타베테, 이로이로나, 이로이로나 코또을 치이테, 그래서, 그때 코토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같이 점심 먹고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나시오라고 해서 명사로 잡는 게 있었고 같이 라는 게 여기 보면 head lunch together 있는데 together 부분에서 제가 이슈니를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 없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뭐뭐 때문에 뭐뭐를 위해서는 요우니, 타멘이, 타멘이가 되겠다. 네 이건 타멘이고요. 이거 중간에 끊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다음 수업 있어서 다음 수업 준비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이제 또 해야 되고 해서 이거 오늘 몇 번에 끊어서 갈 것 같습니다.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시고토 노 타멘이 시고토 노 타멘이 히토 니 아임아시다. 시고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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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토 니 아임아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I don't interfere in my brother's work. 하아 인터피얼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간세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동생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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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섭이다. 이거 빼서 따로 익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가 안 하면 여기서 계속 문제가 될 거야. 건널 섭자를 쓰는구나. 아 잠깐 건널 섭자가 아니라 이거 그러네 이거 건널 섭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간섭이에요. 이거 보고 나서 이게 뭔지 알면 돼요. 이거는 간섭이다. 근데 이걸 보고 이걸 알거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양면 카드로 편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간섭인데 이거를 쓸까? 이거는 간쇼입니다. 간쇼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거 참 어렵다. 카드 추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필드를 추가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거 추가하는 법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기록을 해놓을게요. 뭐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 이제부터 한글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기록할 때 찾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세 가지 정보를 다 기억하려면 안키에서 안키에서 세 가지 정보를 다 기억하려면 어떻게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프로젝트 쪽으로 넣겠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은 못 할지도 모르지만 프로젝트로 넣을 거고 이 쪽으로 넣고 나중에 구성을 할 거예요. 저쪽에서 이거 해결할 건데 안키가 있죠. 일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없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 말이죠. 이거란 말이야. 뭐가 문제인지를 쓰자면 이거인데 간섭이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걸로는 안 돼. 해결이 안 될 문제야. 이걸로는. 이게 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이걸 안 써본 사람들은 모를 건데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걸로 읽을 줄 알아야 함. 이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거를 보고 간섭을 보고 칸쇼라고 읽을 줄 알아야 함.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이걸 카드를 이 두 가지를 위해 카드를 따로 두 장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직을 잘 넣으면 알아서 두 개를 개별적으로 보여줄 거 같은데 그걸 배워서 해야 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할 건데 일단은 두 개로 만들겠습니다. 이걸 보고 간섭이라고 할 줄 알아야 돼. 잠깐 이거 빼고 일단 이걸 보고 그래 저건 간섭이야. 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이리로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되고 이걸 두 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치가 없으니까 이걸 보고 이걸 읽었어. 그러면 이거는 간섭이라고 나와야겠죠. 간섭 간섭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서 또 카드를 하나를 또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간셔 간셔 이게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귀찮잖아.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일본어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런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 진짜. 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훈련장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 랭기지 익스체인지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내가 만들었던 I don't interfere in my brother's work. 아 뭔지 알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칸쇼라고 했던 게 있잖아요. 요거 두 갠데 얘랑 얘가 현재 아마 노트 위치가 달라요. 덱 변경해서 얘도 변경을 할 겁니다. 힘들다. 진짜. 오늘 굉장히 많이 멈췄다가 I don't interfere in my brother's work. 칸쇼시마생 이건데 저는 동생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일단 이건 됐어요. 아니,まず Public Holiday Public Holiday 는 축日 공휴일 축日 My father likes to cook. 父は 父は 料理 料理 料理の するのが するのを 아버지는 料理 좋아해요. 父は 料理 を するのが 好きです. Met people and had lunch together. Met people and have lunch togeth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 음 오케이 이씨に 추우 추우셨고 다뵈대 이러이로나 아니잖아 Met people and lunch together 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주워 다 넣어야겠네요. 헷갈린다. 그래서 누가 했다는 건지도 다 넣어야겠네. 아, 너무 힘들다. 머리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 Met people and have lunch together. 히토리に あって 주食を 食べました.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점심 먹었어요. 히토리に あって 주食を 食べました. 히토리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일단은 근데 여기에서 그러네 진짜 주어가 없네. 그래서 안 썼구나 내가 실제로 알겠습니다. 자 같이 점심 먹고 여러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쎄に 주食を 食べて いろいろな 話を しました.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仕事で 人に 会い 아니, 잠깐만 仕事で 人に 会いました. 仕事で 人に 会いました. 仕事で 人に 会いました. 오케이. 이거는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建設 이렇게 되지 않나? 建設 맞죠. 이거는 비자인데 저게 아닐 비인가? 아닐 비인가? 견줄비인가 모르겠다. 아닐 비 아닐 비로 가겠습니다. 일단 견줄비였네요. 다시 콘서트は すごかったです. 콘서트は すごかったです. 이 말은 콘서트는 굉장했어요 라는 뜻이죠. 권유에는 우나 요우가 들어가요. 슬러치 슬러치는 질척질척한 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간쇼라고 해서 간섭이죠. 간쇼 네. Had lunch together and talked about various things. Had lunch together and talked about various things.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食を 일쇼に 주食を 食べて 이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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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とを 이러이로 이러이로 ことに 話を しました. 같이 점심 먹고 여러가지 에 대해 이야기 했어요. 一緒に 주食を 食べて いろいろ な話を しました. 一緒に 주食を 食べて いろいろ な話を しました. 일단은 맞았어요. 이게 어려워요. 너무 머릿속에서 연산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걸 반복 하다보면 어느순간 일본어로 생각하는 뇌가 생깁니다. 아직은 없는 거죠. 저한테 집에 돌아가면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할 때는 예니 카이 따라 그래 영어 배울 때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영어가 더 안돼 잘 되다가 근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 바뀌어요. 머리가 이에니 帰ったら 勉強 します. 이에니 帰ったら 勉強 します. 격식 격자. My brother is not good at cooking. 苦手 です.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은 요리를 잘 못해요. 弟 は 料理 が 苦手 です. 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肉 を 食べ られる ように 手伝って ください. 肉 を 食べ られる ように 手伝って ください. 아주 춥질 않았어요. とても 寒く ではありません とても 寒くは ありませんでした 이거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でした 안 한 걸로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서 근데 다시 하죠 그러면 とても 寒くは ありませんでした とても 寒くは ありませんでした 다시 간섭은 간ショー 입니다 간ショー think 는 考える 思う 思う도 가능하지 그럼 다시 05 는 이영자 씨가 나오겠죠 기억의 공천입니다 높은 高い 高い 이틀에 한 번은 글쎄요 ichi nichi okini 이걸걸요 ichi nichi okini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점점 이것도 이거는 근원 원자 인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냥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ただ 朝 早く めが さめました ただ 朝 早く 目が 覚めました I just walk about in the morning 그렇게 됐고요 저는 동생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私は 弟の 仕事 に 干渉 しません 잘 못해요 苦手 です 이거는 레 입니다 내일 당신과 함께 아침 식사가 가능합니다를 대기료를 써서 하라 아 明日 あなたと一緒に朝ごはんができます 明日 あなたと一緒に朝ごはんができます 됐는데 이거 목소리를 좀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다 바꾸면 좋겠네요 이만큼 빼고 목소리를 그냥 기계음으로 채우겠습니다 앞면 앞면으로 해서 채우면 아마도 일단은 됐고 아마 바로는 안 바뀔 수도 아なたと一緒に朝ごはんができます 이렇게 됐고요 one person 一人 한 명 一人 一人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점심 먹었어요 人に会って 一緒に 주食を 食べました 人に会って 주食を 食べました 같이が 있잖아 그래서 一緒に 일을 넣었습니다 met people and had lunch together eight people eight people 8人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명 8人 8人 됐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을 사용해서 일해요 이거는 라프타ップを 라프타ップを 使って 使う 使うが 있으니까 라프타ップを 使って 仕事を します 라프타ップを 使って 仕事を します 이거는 날경자입니다 실수는 몇 개 있었어요 미스와 이쿠츠 아리마시타까 미스와 이쿠츠 아리마시타까 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카타카나로 타입니다 이거는 한자로 베풀 설자 아 때릴 타자 아닌가 던질 투자구나 그래 그래 다시 공휴일 공휴일은 축구지츠입니다 축구지츠 public holiday I have a little brother 아 弟が 一人います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弟が 一人います Because of work I met people 음 仕事で 人に 会います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仕事で 人に会いました 仕事で 人に会いました 아 만났어요 잖아 I met 이니까 과거형이었구나 히토니 아이마스 아이마시다 이 데가 어떤 역할을 하나봐요 뭐 때문에 라는 이유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 뭐뭐 해서는 태가 나오는 것 같고 이 데랑 태의 차이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까지도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밝혀야 될 부분인데 나중해라고 하기에 미안하다 지금의 내가 아니면 자꾸 미루면 또 나중에 내가 고통받을 거잖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예의가 없네요 대 대 앤 태 이렇게 해서 그 디퍼런스라고 할게요 대와 태의 차이점과 사용법 이라는 글을 하나를 팠고요 여기에다가 조금씩 정리를 할 건데 하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 여기에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글쎄 일 때문에 에서 시고토대 시고토대 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 쓰이고 뭐뭐 때문에 또 다른 상황에는 다른 상황에는 태가 쓰이더라 이 차이점 구분하고 이해하고 훈련 프로그램 짜고 훈련하면 패턴인지 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듯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다 외워야 되잖아 이거를 외우면서 패턴인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가 패턴인지를 끌어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거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따가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힘든 날이 될 것 같은데 아 어쨌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게니입니다 계속 이어서 안키로 일본어 독학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시고토대 대를 쓰더라고요 시고토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많이 많이를 어떻게 쓰지 시고토대 이거 그거 아니다 시고토대 시고토대 탁상 노 히토 니 아임하시다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뭔가 안 맞아요 사람들 아 만났어요 많이가 없네 제가 헛걸 받나 봅니다 시고토대 히토 니 아임하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거는 견줄빗자 이거는 간섭인데 칸쇼 이렇게 될걸요 칸쇼 had lunch together and talked about various things had lunch together and talked about various things 라고 되어있는데 had lunch together and 니까 태가 들어갈 거고 추우셨고 추우셨고 답의 때 had lunch together and talked about various things 그 다음에 잠깐만 지금 뭐가 문자가 와서 잠깐만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오 오 자 had lunch together and talked about various things 인데 주우셨고 추우셨고 타베데 이로이로나 이로이로나 코토 하나시 오 시마시다 같이 점심 먹고 여러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슈니 주우식 오 타베데 이로이로나 하나시 오 시마시다 이로이로나 하나시 이로이로나 이라고 해서 그냥 명사 형태를 형용사로 뒤에서 받아버리네요 이로이로나 하나시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로이로나 하나시 오 시마시다 다시 아주 춥진 않았어요 도테모 사모쿠와 아리마생 되시다 도테모 사모쿠와 아리마생 되시다 It wasn't too cold 오늘 난리가 나네요 진짜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칸쇼입니다 칸쇼 이거는 두개가 있는데 오모우 도 있고 칸가에루 도 있습니다 오모우 이건 오모우로 나왔네요 저는 동생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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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되기 시작하는데 공휴일 슈쿠지츠 입니다 슈쿠지츠 이거는 한자로 베풀 설자일걸요 아 던질 투자다 이거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시고토대 아 히토니 아임아시다 시고토대 히토니 아임아시다 시고토대 슬슬 되고 있고요 친구의 지원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Step 친구의 지원 덕분에 友達のサポートよって新しいスキルを身につけました。 友達のサポートよって新しいスキルを身につけました。 일단은 맞았는데 쉽지 않네요。 アルマジムのご飯を一緒に夕食を食べて いろいろな仕事をしました。 같이 점심 먹고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一緒に夕食を食べて いろいろな話をしました。 一緒に夕食を... 같이 점심 먹고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一緒に夕食を食べて いろいろな話をしました。 一緒に夕食を食べて いろいろな話をしました。 一緒に... 一緒に... ガッチャーはすどです。 これはすどです。 これはすどです。 すどです。 これはミツカルとなっています。 ミツカルとな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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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태가 뭐 뭐 하고 나서 요런 식으로 쓸 때 태 를 쓰는 것 같아요 엔드를 포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가 일단 이것 좀 고쳐놓겠습니다 소리 좀 앞면을 좀 고치도록 할게요 앞면 앞면 해서 고치자 아 실수했다 이걸 지워야 돼 아 세상에 됐다 앞면 앞면으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I'm the first son 저는 장남이에요 네 녹태 녹태는 특정이라는 명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There isn't a set time for working 이거 이거 어제 하려다가 여기서 포기하고 그만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못 읽진 않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못 읽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걸 말할 수 있으면 돼 차라리 이게 낫다 순서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녹여야 돼 분절할 수 있는 만큼 분절하고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못해요 이거를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지만 내가 머리가 나빠졌을 수도 있어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일단 넣어놓고 소리는 나중에 할까 지금 넣겠습니다 시거토 쓰루지강 시거토 쓰루지강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거토 쓰루지강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죠 시거토 쓰루지강 이거 근데 제가 이거를 소리를 넣을게요 새로 이만큼 빼고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는데 30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네요 바로 되네 이렇게 해서 시거토 쓰루지강 일하는 시간입니다 I don't like coffee 이거는 코피와 스키 데와 아리마생 커피는 좋아하지 않아요 코피와 스키 데와 아리마생 네 이렇게 됐고요 다를 카타카나로 쓴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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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점 두개 뺐는데 요정도 넘어갈게 몰랐을린거 아닙니다 이틀에 한번 운동해요 이거는 일치니치오키니 운동시마스 일치니치오키니 운동시마스 나인피플 나인피플은 쥬닌 이렇게 될거에요 아 큐닌이 되겠네요 아홉명 큐닌 큐닌 열명 열명은 쥬닌 이렇게 되겠죠 쥬닌 쥬닌 인 리스폰스 투 이거는 뭐더라 타이 쓰루 아 이거 한글로 말하라고 틀려야지 이렇게 못하면 뭐뭐 영향에 뭐뭐에 대한 반응 이거 안 읽고 있네 그럼 틀려야지 다시 There is not set time for working There is not set time for working 仕事をする時間 仕事をする時間 来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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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가 모르겠다 일하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仕事をする時間は 仕事をする時間は 特に決まってい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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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한다 그래서 仕事をする時間は 特に 토쿠니는 딱히 라는 뜻같아요 베츠니도 있잖아 일본어에 그죠? 토쿠니 특히 특별히 요것도 따로 빼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거는 다시가 맞다 비프 아 아 추가하죠 그러면은 토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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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GPT로 뽑아가지고 학습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히라가나 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쿠니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특히 특별히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네 요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위치나 다 맞고 됐어요 요정도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거를 나중에 소리가 나면은 그때는 좀 소리를 받고 있다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어 오토오토가 히토 히토리 이스라스 오토오토가 히토리 이스라스 오토오토가 히토리 이스라스 이거는 仕事をするの時間は特に決まっていません 仕事をする時間は特に決まっていません 能が 굳이 필요가 없다 仕事をする時間は特に決まっていません 私 仕事のために人に会います 仕事で人に会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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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ly는早く 早입니다 It takes 30 minutes 30분かかりました Takes니까 30분かかります 이렇게 되겠네요 30분 걸려요 30분かかります 仕事をする時間 일하는 시간입니다 됐죠 노트북을 가지고 카페에서 동생과 함께 일해요 라프탑을使って 카페에서 동생과 함께 일해요 라프탑을使って 카페에서 동생과 함께 일해요 I work with my brother at a cafe using the laptop 힘들다 되게 힘든데 합시다 아니 이게 왜 틀렸어 그냥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카페 대를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카페 네가 아니라 대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틀린 게 없어 다시 There isn't a set time for working 일하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거 됐고요 이거 됐고요 仕事で 人に 会いました 이거는 시스템과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되어있는데 제도예요 制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制도 家に帰ったら 勉強します 집에 돌아가면 공부할 거예요 When I get home I will study 테크놀로지の発展よって 生活が変わりました 라고 해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덕분에 생활이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토쿠니 토쿠니는 딱히 특별히 이런 얘기입니다 아홉명 이거는 큐닌 이렇게 되겠죠 비프 비프는 니쿠인데 잠깐만 규 니쿠입니다 소고기 규 니쿠 이거는 참여할 참자 맞고요 had lunch together and talked about various things 같이 점심 먹고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시 할게요 토게더에 해당하는 이슈니를 안 했어 다시 한 명 히토리 히토리 이지닝 투 피포 후타리 두 명 후타리 니닝 이거 완전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잠깐 다시 드러나 보자 한번 시고토대 시고토대 와 뭐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이걸 알아야 돼 나도 새 언어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알아야 됩니다 피카스 워크 시고토노 타멘이 시고토노 타멘이 다시 들을게요 진짜 잠깐만 나 이거 아냐아냐아냐 피하지 말고 다 다 쳐먹어라 다 쳐먹어라 이거 다 니 걸로 만들어라 오늘 이거 더 미루면 안 돼요 어제 미뤘잖아 벌써 일 때문에 잠깐 나 이거 차라리 한글로 나오면 나는 하겠어 근데 영어로 나오니까 지금 이게 순서가 안 맞잖아요 별 별의별게 다 힘드네 진짜 그냥 흐린대로 말해볼게요 시고토노 타멘이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 이거 일단 두 번 읽는 거 싹 다 빼자 목소리가 좋은 거랑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두 번씩 말하니까 뭔가 더 안 되는 느낌이에요 다 빼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다시 다 집어넣더라도 아니 지금 돈 내고 쓰겠다는데 상담원이 상담원을 안 받아줘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내가 한 질문에 문의를 넣어야겠다 또 돈 받고 일할 텐데 왜 돈 벌 일을 안 하지? 자 이 태가 뭐뭐 해서 아 때 이렇게 됐죠 만나서라니까 아 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서 끝났네 근데 왜 여기서 베에서 끝나? 그래도 되는 거야? 먹고 이런 식으로 될 때 이렇게 하고 끝나는구나 그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로이로 나 같이 점심 먹고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싹 다 빼겠습니다 그 상담원은 좀 그렇다 진짜 왜 이게 안 된 거지? 됐네요 된 것 같은데 같이 점심 먹고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같이 점심 먹고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즈부터 요거 had lunch together and talked about various things 미츠카루는 비파운드의 뜻을 갖는다. 일하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을 이걸 한글로 하라는 거잖아요. 뭐뭐에 응아요.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비즈니스파트너 동업자 비즈니스파트너 동업자 비즈니스파트너 비즈니스파트너 그냥 비즈니스파트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일본 발음을 제가 굳이 흉내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어를 하는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맞은 하도록 하고 다시 할게요. 와이드 와이든 히로이입니다. 넓은 히로이 텐피포 아 쥬닝 여은영 쥬닝 쥬닝 이것도 바꿔. 왜 두 번씩 말해? 여은영 쥬닝 이건 이건 남을 잔자예요. 이거는 천엔이죠. 생 가시떼 이렇게 해서 천엔 빌려주세요. 이거거든요. 천엔 가시떼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마타아이마쇼 라고 해서 또 만나죠. 마타아이마쇼 또 만납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치니치오키니 이틀에 한 번 네. There are three people in the group. 아 그룹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There are three people 이면은 산닌 와 와가 아니겠지 산닌가가 가 되나? 산닌가 이마스가 아니라 잠깐만 오토오토가 아리마스 이마스 이마스 이마스겠다. 산닌가 이마스 이건데 그룹은 모르겠네요. 일행이 세 명 있어요. 이치교와 산닌 되시다. 이치교와 산닌 되시다. 일행은 세 명입니다네요. 일행이 세 명 있어요가 아니라 일행은 세 명입니다.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뜻이 되어 있으니까 일행은 세 명입니다. 이것도 바꿔서 일행은 세 명입니다. 일행은 세 명입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일행은 세 명입니다. 그래서 이치교와 산닌 되시다. 이치교와 산닌 되시다. 산닌 되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발음 다 바꿀게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가는 길이 너무 고대다. 진짜 일행은 세 명입니다. 이건 무슨 일행은 세 명입니다. 일행은 세 명입니다. 일행은 세 명입니다. 아휴 진짜 힘드네요 정말 너무 힘든데 이걸 빼 그러면은 일행은 세 명입니다. 이치교와 산닌 되시다. 이치교와 산닌 되시다. 이치교 이게 일행이라는 거 배워야겠네요. 일행이 이치교래요. 다시 누르고 비즈니스 파트 그래서 일행 이게 이치교라고 했잖아요.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이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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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일행입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을게요. 이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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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일행도 저장을 해 놓고 됐습니다. 비즈니스 파트 이치교 비즈니스 파트 나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동업자 비즈니스 파트 나 Because of work I met people 시고토대 히토대 아이메시 아임에시죠 시고토대 히토디 아임하시다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시고토대 히토디 아임하시다 시고토대 히토디 아임하시다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노트북을 가지고 카페에서 동생과 함께 일해요 랩톱을 사용하고 카페에서 동생과 함께 일하는 시간을 만났어요 일하는 시간을 만났어요 일행은 3명입니다 일행은 3명입니다 there are 이잖아 그럼 desta가 아니지 des가 돼야지 일행은 3명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소리를 다시 뽑도록 할게요 일행은 3명입니다 일행은 3명입니다 됐고요 there isn't a set time for working 일행은 3명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일행은 3명입니다 이거는 딱히 특별히 이런 얘기죠 우리는 특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私たちは特定の計画を立てました 私たちは特定の計画を立てました 이것도 굳이 내가 말할 필요 없고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로 잡아서 만들어 놓을게요 됐을 겁니다 아마 이건特に 저는 장남이에요 私は長男です 이거는 글쎄요 이게 셀 괴짜가 셀 괴짜 이거는 한자로 얼굴 굳자 아버지는 요리를 좋아해요 父は料理をするのが好きです 父は料理をするのが好きです 제 동생은 요리를 잘 못해요 私の弟は料理が苦手です 私の弟は料理が苦手です 弟は料理が苦手です 밤에 잘 수 없어요 夜に眠りませんでした 夜に眠りません 夜に眠りません I can't sleep at night 4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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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글쎄자 1行 이거는 일행입니다 was it cold today 今日は 寒かったですか 오늘은 추웠나요 今日は寒かったですか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리를 계속해서 좀 바꿔가면서 나아 가자 오늘은 추웠나요 오늘은 추웠나요 今日は寒かったですか 今日は寒かったですか 오케이 朝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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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送る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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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のファイルを送るの 忘れました ファイルを送るの 忘れました I forgot to send the file 됐는데 化学 科学 科学 ソウルはすごく広かったです 서울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ソウルはすごく広かったです 그래서 이만큼 빼고 소리 다시 한번 앞면 앞면으로 녹음을 해놓고 ソウルはすごく広かったです 네 넓었어요 나왔죠 정확한 정확한이 이게 セーカク 아니었나 セーカク 맞네요 エクリエット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지 않다면 쿠커넣이입니다 기우肉 이거는 소고기 소고기 일하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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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 仕事 の 仕事をする 時間 は 特に 決まっていません 仕事をする 時間は 特に 決まっていません 좋은 아침 입니다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これ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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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月に 1,2,3,3,4 にか 4月に 大学に 大学に 입학 は 뭐지 入学 しました 入学が 입학 아닌가 4月に 大学に 入学 しました 何で요 had lunch together and talked about various things 一緒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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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食を 食べて いろいろ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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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話 いろいろな 話を しました 같이 점심 먹고 여러 가지 에 대해 이야기 했어요 一緒に 中食を 食べて いろいろな 話を しました Because of work I met people had lunch together and talked about various things 자 이거는 음 하 와우 그래 이런 걸 해야 실력 늘겠죠 Because of work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여러 가지 에 대해 이야기 했어요 仕事 で人 に 会って 一緒に 昼食 を 食べ いろいろ な 話を しました OK この車は 中村さんの じゃないです この車は 中村さんの じゃないです 이 자동車는 中村 中村 氏の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우고 녹음 다시 하고 나서 앞면 이죠 그 다음에 다시 붙여놨는데 이것 좀 아 그냥 이렇게 R로 하면 되겠다 네 색깔이 변했어요 방금 전에 この車は 中村さんの じゃないです 됐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Ariel 의 생일은 12월 19일이죠 다가오고 있네요 8일 후구나 그렇구나 쉬운 체인지는 変わる 입니다 変わる He is not trustworthy 이거는 彼は 信頼できる 人 じゃないです 그는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彼は 信頼できる 人 では ありません 자나이 です 도 돼요 사실 근데 이거 틀린 걸로 하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일행은 이치교 입니다 이치교 오늘은 힘이 넘쳐요 今日は 力が 溢れます ので 는 뭐 해서 라는 뭐 뭐 하니까 라는 순접 입니다 쉽습니다 뭐 하기 쉽습니다 무엇 무엇 하기 쉬워요 저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왕たし와 니온고 한아세 ます 왕たし와 니온고 한아세 ます 되죠 이것도 소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앞면으로 편성 편성을 합시다 됐고요 왕 왕たし와 일본고 I just walk about in the morning 그냥 아침 일찍 눈이 터졌어요 그냥 아침 일찍 눈이 터졌어요 됐고요 차로 30분 걸려요 車 30분 거짓말이 뭐더라 우소 그는 거짓말을 해요 이거는 나니 라고 해서 what 해당하고요 이거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대가 발병하는 사이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검은색 순으로 후숙되어 가죠 I want to understand humans 닌겐오 이해하다 닌겐오 리카이 시타이 데스 인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닌겐오 리카이 시타이 데스 이것도 미닝에다가 편성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고소 고소 고소는 구성입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다섯 명 됐고요 이거는 노래 절약은 셋째약 이건 한자로 고칠 개자 아 정사정자구나 아이고 다시 뇌에 관심 있으신가요? 노우니 기여미가 아리마스까 노우니 기여미가 아리마스까 세 명 이거는 산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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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검색순으로 후숙되어 가죠 네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동업자 비즈니스 파트너 There are three people in the group There are three people in the group 이라고 돼 있는데 이치교와 산닌 아 이치교와 산닌 일행은 세 명입니다 이치교와 산닌 회화는 카이와 카이와 이거는 뭐뭐니 뷰 어 이게 이탐이오 이거 이탐이라고 해서 통증이고요 오 간지마스 느껴진다 이거 히자니 이탐이오 간지마스 라고 해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무릎 아프다 이탐이오 됐어요 여기 그 다음에 남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거는 어 왓다시노 거운 반점이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 이게 농말이 당으로 바뀌면서 완속되었던 실험 아닌가요 농말 성분 뭐 농말이나 농말 성분 다 맞으니까 넘어갑니다 저는 친구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아 왓다시와 왓다시와 도모다치 또 이슈니 추우 추우 오 타베 마시다 왓다시와 도모다치 또 이슈니 추우 추우 오 타베 마시다 이런 문장은 이제 쉬워져 버려요 I ate lunch with my friend 이거는 내 아닌가요 누군가 보다 누군가 맞네 30분 걸려요 30분 가까리마스 30분 가까리마스 나 왜 오늘 치킨이 갑자기 또 먹고 싶지 스트레스 받나보다 뭘 먹고 싶은 거 보니까 meaning과 significance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글쎄 이미 이렇게 되겠죠 이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양념된 고기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날 소고기를 10kg를 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육절기랑 가지고 부모님 집이 더 넓으니까 거기 이제 인프라도 좋고 가져갔는데 거기서 그걸 다 해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소고기를 해놓은 거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우리 집엔 그 단 거랑 같이 먹어서 이제 밥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짜거나 달면은 근데 밥이 없어요 저희 집은 저 혼자 살면서 밥을 안 놔뒀거든요 아이랑 아내는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밥을 받아오고 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자제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으로 시작해서 탄수화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당을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과일도 먹기 시작하고 뭣도 먹기 시작하고 하면서 자제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히는 토쿠니 토쿠니 이치교 이치교는 일행이죠 이거는 아오이라고 해서 이게 파란일 겁니다 아오이 맞죠 또 바꾸자 소리를 뒷면에 소리를 바꾸면 되겠네 아오이 블루까지 저기 들어가 있구나 그럼 안 되지 블루는 없어도 돼 아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면 앞면으로 하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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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래도 상관없는데 애매하다 애매하다 파란 이라고 할게요 파란 이에요 아오이가 파란 아 근데 한국어는 할 필요 없어요 아오이 아오이 이거를 아오이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오이 됐어요 이거 나중에 바꿀게요 그러면 쉬움하고 넘어갑니다 오와 모라우 모라우는 이게 뭐더라 모라우가 돌아가다 아닌가요 모라우 아 리시브구나 이거 진짜 많이 틀린다 이것도 바나나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녹말 성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완속되었다는 신호죠 당입니다 평상시 평소 후단 후단 이거는 곤 아 이거 노치에요 나중에 공고 아 콩고네 지금부터구나 공고 다시 뭐뭐를 몸에 익히다는 미츠쿠시였나 잠깐만 미니츠쿠에요 미니츠쿠 맞죠 이거는 한자로 구불곡자 I usually sleep at twelve o'clock 아 왓다시와 오모니 주로죠 왓다시와 오모니 아 마요나카니 네마스 주로 열두시에 자요 오모니 마요나카니 네마스 됐고요 이거는 굽을 굴자 할걸요 이게 아마 테를 써라 텐은 히라가나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리카이 데키마 생대시다 이해 못했습니다 리카이 데키마 생대시다 이거는 녹말 성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어 글쎄 후속되었다는 신호잖아 아 완속되었다 어 그래 그렇게 할거야 알겠습니다 네 다시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츠카레 테이마스가 츠카레 테이마스가 사이젠 오 음 어 이게 잘 모르겠다 사이젠 오 최선을 다하겠다 사이젠 오 츠쿠시마스 이거 아닌가 츠쿠시마스는 딴 데 썼는데 사이젠 오 최선을 다하겠다 사이젠 오 츠쿠시마스 疲れています가 사이젠 오 츠쿠시마스 와우 I am tired but I will do my best 이거 그냥 외워버렸네요 츠쿠시마스로 왜 이게 츠쿠시마스인지 납득은 안되는데 그냥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했더니 맞았어요 츠쿠시마스 내가 모르는 단어입니다 츠쿠시마스 사이젠 오 츠쿠시마스 사이젠이라는 명사에 맞는 츠쿠시마스 라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일하는 시간은 彼は信頼できる人では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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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分이라고 해서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彼は信頼できる人ではないでください カエル 黄色と黄色と黄色と黄色と黄色と黄色と黄色と黄色に変わります 実情できる人だと思います 簡単に言いましょう これは幸せです 〇〇〇は機遙です 〇〇〇は経緯があるのです My little brother lives with my parents. 남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야매니오키때 아사고왕하고 다베마시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라는 뜻이고 요것도 이제 그냥 쉬워져버렸죠. 안면만 소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야매니오키때 아사고왕을 타베마시다. 오케이. 히 라이스는 카레와 카레와 つ쿠시마스인데 이것도つ쿠시마스인데 카레와 우소をつ쿠시마스 그는 거짓말을 해요. 카레와 우소をつ깁니다. 아 이거랑 착각했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카레와 우소つ깁니다. 일행은 이치교 이치교 소고기는 규니쿠 규니쿠 한가함 힍하 힍하 힍하다라고 되어놨을텐데 힍하 힍하로 바꿨구나. 알겠습니다. 힍하네요. 힍하다면 문장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어려움 누르고 조만간 또 보고 이거는 처음에는 초록색이에요. 바나나는 난 어머니를 전혀 안 닮았어 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카상이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것도 제외시킬게요. 하고 소리를 프론트에다가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이거는 한자로 정사 정자입니다. 이거는 검은색 순으로 후속되어가죠? 이건 요자예요. 이 신발은 1만 엔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네. 그래서 됐고 이거는 한자로 지을 조자예요. 이거는 한자로 격할 격자 코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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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공장이다. 이제 좀 구분이 약간씩 되긴 하는데 더 봐야죠. 내명 내명은 요닌입니다. 요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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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와루 사와루 네. 만지다. 이게 사와루입니다. 검은색으로 후숙되어간다. 내지는 후숙되어간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와따시와 표년 프랑스에 있다. 라고 해서 나는 작년에 프랑스에 갔다. 와따시와 표년 프랑스에 있던 이거는 계속해서 컨티뉴스 네입니다. 컨티뉴스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는 한자로 그래서 고소 이렇게 됩니다. 고소 맞죠? 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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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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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말 성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완속 되었다는 신호가 되죠. 모라우 라고 해서 리시 이 뜻을 갖고 있다. 이거는 아토 가 아니라 공고 라고 해서 지금부터 라는 신호 농말 성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완속 된다는 신호 이고 당으로 바뀌면서 완속 되었다는 신호 이다. 이렇게 됩니다. 검은 반점이 생기면 그때는 먹어야 된다. 초록색 노란 색으로 먼저 검은 색으로 바뀌죠. He lies 카레 와 우소 치키마스 그는 거짓말을 해요. 카레 하 우소 치키마스 바나나가 호흡하면 생긴 에틸렌 가스에 처음 수확된 초록색 노란 색 검은 색 순으로 바뀝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통계를 볼 건데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어제 이만큼 적게 한 것 때문에 이만큼 피해를 봤는데 시간 걸린 것도 이게 53분 걸렸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 53분이 아니라 한 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한 시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저게 아니라 이걸 봐야죠. 랭기지 익스체인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확 증가했죠. 증가세를 타고 있다가 여기서 한 번에 확 증가했는데 내일 또 봐야죠. 어떻게 될지 오늘 일단 굉장히 많이 했죠. 23 복습 99에서 128로 증가했고 209개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50% 50% 까냈구나. 와 내일 수업이 있어요. 일주일 쉬고 내일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분이 이제 비즈니스 트립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내일은 말을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